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런 체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직장 생활하고, 대회 준비하고, 유튜브하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카올로지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먹었어요, 사실은. 남성분들한테 좋은 자연강장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마늘의 몇십 배? 정말 좋은 성분들로 들어가 있어서 80%는 우리 몸에 유익한 제품들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제 장어를 갈아서 넣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어는 말 안 해도 좋은 거 아시죠? 진짜 확실히 체감상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더 집중도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먹고 있었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어제 영양제 제품 한 번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마카올로지 마카라는 뿌리에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철분과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일반식으로 챙기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일반 음식들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저 같은 직장인, 필요한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분들, 그 다음에 성장기 학생들한테도 좋고 중년 남성들한테도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 저 혼자만 먹으면 또 아쉽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마카올로지 제품 이 30호가 한 세트인데 이거 다섯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분께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댓글에다가 내가 마카올로지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제가 추천해서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적어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뜨끈합시다. 저 운동하러 갑니다. 어깨 봉 키우러 가겠습니다. 고! 고! 고!